2013년 9월 8일 제이홉 B 아 로그인 어서 감을 벗어라 아 로버트 아 처음이다 이 둘의 로그인을 좀 추억이 좀 어색하고 있어서 아 나는 싫다 왜요? 다행했어 아 알겠어 그래 아 그래 오늘은 9월 8일 어 이렇게 연습이 끝나고 와서 로그를 찍는데 아 그래 어제가 우리가 음악중심 4후녹화 4후녹화였지 그래 4후녹화였는데 잘했나? 우울해진다 아 일단 리허설 때는 일단 드라이 리허설 때 참 많은 실수가 있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실수를 했었다 조금 아니다 비가 많이 틀렸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좀 실수를 좀 해서 좀 이제 좀 이렇게 혼났었는데 되게 좀 두려웠지? 본바 아 녹화 직전에 정말 많은 연습을 해서 음악도 계속 듣고 계속 듣고 그리고 계속 이제 영상들 드라이 리허설 때 영상들을 찍었던 걸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하면서 아 이거는 주의해야 되고 이런거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 리허설 4후녹화 까지 잘 맞춘 것 같다 그래도 4후녹화 때는 정말 팬분들 우리의 엄청난 아미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엄청난 아미분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일단 응원도 안 나왔는데 응원도 공개가 안 됐는데 사우노클을 할 때 갑자기 에브리바디 세이 노 하던데 다 노 를 외치니까 노 를 외치니까 신기했어 그래서 놀랍다 네 굉장히 놀랍다 정말 뭔가 많은 응원 덕분에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뭐 드라이 리허설 때 다시는 쉴 수가 없게 어깨 안 됐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그렇지 열심히 합시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그래 2년 13년 9월 8일 제이홉 피의 로그 끝